여러분들, 구석기인들의 직업이 뭐다? 사냥꾼이야. 사냥꾼. 사냥을 잘하려면 어때요? 좋은 사냥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가장 좋은 사냥도구가 얘였던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아슐리아녀 중고토끼는 모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모비우스. 모비우스는 미국의 하바드 박사야. 하바드 박사.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인도 대륙에 있어요. 인도. 인도 대륙 서쪽. 서아시아. 유럽. 유럽. 백인. 서양 문명권. 인도 대륙 동쪽은 동양 문명권이죠. 황인정. 황인정 문명권. 그래서 모비우스 학자가 구석기 시대를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문명권으로 구별한 거야. 이렇게 서양과 동양으로. 알겠죠? 그런데 모비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유럽이죠. 유럽 백인 애들이 바로 아슐리아녀 주목도끼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선진적이었다는 거야. 선진적이다. 그런데 동양의 황인정은 이걸 만들지 못했다는 거야. 지능이 낮아가지고. 손기술도 안 좋고. 찍게를 썼다는 거야. 찍게. 이게 찍게 문명권이 돼요. 그래서 서양 쪽은 주목도끼문화권. 동양 쪽은 찍게 문명권이라 한 거야. 그래서 이미 어때요? 구석기 시대부터 서양 백인들이 지능이 좋았다. 백인 우월주의의 증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모비우스의 이론에 의하면 어때요? 동양에서 이게 안 나와야 돼. 그런데 주한미군 병사였던 그렉보헨이 있어요. 주한미군 병사였던 그렉보헨이 전공이 고고미술사학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양반이 학비를 보려고 주한미군. 동두천 알죠? 동두천 주한미군에 온 거야. 그래서 쉬는 날이죠? 쉬는 날. 여친이랑 놀러가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여친이랑. 알겠죠? 그래서 모비우스 이론을 깨버린 거야. 쉽게 말해서 백인 우월주의를 깨버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뭐가 좋다? 손기술 좋다. 지능이 좋다 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동양에서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모토끼가 나온 게 경기도 연천 전공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현재랑 비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현재로 치면 이 아슐리안 주모토끼는 뭘까요? 현재로 치면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 알죠? 스마트폰을 미국 애플이 만들어 가지고 떼돈 벌었잖아. 서양 애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누가 만들었죠? 삼성. 갤럭시가 나왔죠. 그래서 삼성도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갤럭시. 그래서 경기도 연천 전공리에서 뭐 만들었다? 갤럭시 S 만들었다. 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우리 지금 갤럭시 S 공장이 어디에 있죠? 구미에 있나? 구미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구미였을 거야. 알겠죠? 여기가 구미라는 거야. 구미. 알죠? 갤럭시 S 공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지능 좋고 손기술 좋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네. ота 네. 고 teaching.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